살랑이 뜨개밥. 쟤는 나한테만 와. 우리 이모니 씨 집이죠. 너 그때 한 번 봤다고 너. 아우 강아지 강아지. 강아지 많이 컸나. 강아지 많이 컸나. 분노가. 분노가. 엄마야. 서경 씨를 좋아한다. 서경 씨를. 저를 좋아한다. 어머머. 야 이게 뭐야? 이게. 뭐죠? 어머나. 뜨개질이 저렇게 커. 이게. 자이언트 얀이라고. 얀? 얀. 얀이 뭐야? 뜨개질. 나서 처음 본다. 뜨개질. 이게 뜨개질하네. 이게 손뜨개질. 그럼 이게 실이란 말이야? 이게 요즘 핫한 아이템이야 이게. 아 이걸로 그러니까 실처럼 뜨개질을 한다고? 그렇지 그렇지. 이걸 보면 봐봐. 자이언트 얀 볼로 가방 만들 수 있어. 가방을. 여성들한테 선물을 하는 거지. 남자들이 요즘 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 주고. 아 근데 이게. 아 근데 이게 이제 BTS도 이제 이거를 뜨개질을 하는 게. 영상이 있어. 하하하하. 그럼 시작을 하는 거야. 첫 번째만 줄이 위에서 잡고 잡아주고 이렇게. 줄이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. 이렇게. 그러면서 약간 땡겨줘. 우리가 아는 그 낚시 매듭법하고 비슷해요. 그러니까 알겠는데. 바늘이 없네 바늘이. 매듭이에요 매듭. 이걸 요즘 남자애들이 많이 한다고?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하고 남자가 무슨 뜨개질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이런 걸 해 줘야. 걔네들은 그걸 하는 목적이 뭐래? 누굴 선물하고 그러는 건가? 이걸 만들어서 선물을 하는 거야 여친구한테. 좋아할까? 정성이 있으니까 뭐 좋아할까. 하하하하. 너 누구 사겨 요즘? 너 누구 사겨 요즘? 안 사겨.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고 있지. 그러니까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여자가 있나?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아 늘 누가 마음에 있는 것 같긴 해요. 그렇죠 그렇죠. 하하하하. 야 근데 너 뭐 양발을 갖다가 무종 양발을 신었냐? 너 무좀 생겼냐? 아니. 이게 생겨서가 아니고 예방이지. 무좀이 있네 그러면. 아니. 어떻게 하냐. 야 인마 들어봐. 하하하하. 이게 띄워져 있는 게 좋대. 건강에 보기에는 좀. 뭐가 뭐가. 야 그 할아버지 같잖아. 내가 갑자기 노안이네. 내가. 야 씨 얘 얘 얘 빨리 신경 써. 자. 꼬리실이 뒤에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 당겨서. 응. 이 사슬에 이렇게 끼워줍니다. 이렇게 하면 지금 길게 빠져나오는 실이. 왼쪽에 가 있거든요. 아 나 미치겠네 나 미치겠네. 이거 다시 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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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.